4번 타결 부담도 되는데, 팀의 4번 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 중심에서 자리를 잡으면, 경기가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엑셀의 3번 타자 윤석민! 2구! 센터쪽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윤석민의 그라운드 슬랩! 이 탑으로 윤석민을 잡아내야겠군요! 날랐어요! 윤석민의 이 숲이 넓는다! 윤석민의 끝내기로 오늘 경기는 랭슨 헤어로즈의 승리입니다! 윤석민의 끝내기로 오늘 경기는 랭슨 헤어로즈의 승리입니다. 윤석민의 그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윤석민의 끝내기로 돌아갑니다! 윤석민의 끝내기로 놀라운 암셀의 끝내기! 윤석민의 끝내기, 강민의 끝내기!